단번에 배우는 자바 레벨 1편 자바의 시작 기초문법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은희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요 반갑습니다 자 자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파퓰러한 프로그램 언어 당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여러분이 대답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자바일 거예요 요새 참고로 그 파퓰러한 언어 자바 또 그 뭐죠 파이썬 그 다음에 C++ 그 다음에 또 루비 이런 언어가 떠요 2014, 15, 16 계속 핫한 그런 언어에 자바는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바의 문법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